바쁘신 와중에도 두 사람을 축복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양가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된 신랑 김정혁 군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반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전에 부탁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식을 축하하러 오신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중에 뱃소리가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켜주셔서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정혁 군과 신부 이선아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오프닝 공연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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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오늘, 사랑하는 오늘, 이 순간을 난 너와 함께 해. 이제 시작된 새로운 인생 너와 함께 할 거야.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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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와중에도 제자의 결혼식의 주례를 흔쾌히 와주신 진중섭 선생님께 신랑신고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멋진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신랑 김정혁군이 입장하면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신부 이선아 형이 입장하면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정현 한글자막 by 한효정 존경하는 주례선생님으로부터 귀중한 혼인서약을 받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부부가 됩니다. 부부로 함께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요. 예뻐보이다가도 때로는 미워질 때도 있을 것이고 즐겁게 지나다가도 슬퍼지거나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서로 굳게 믿다가도 실망스러움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바로 이게 사람 사는 일입니다. 이 두 사람도 부부로서 그렇게 살게 되겠죠. 하지만 신랑 김정현 군과 신부 이성아 양은 이 모든 것을 함께하며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짝으로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두 사람이 완전한 부부임을 선언하는 성원성원 낭독이 있겠습니까? 우연히 인연이 돼서 오늘 부부의 연을 맺은 이 두 사람이 여기 보인 일가 친척과 친지들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을 증인으로 평생 함께할 것을 서약을 했습니다. 이에 주례는 신랑 김정현 군과 신부 이성아 양의 혼인이 만일의 축복 속에 이루어졌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귀중한 주례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많이 긴장한 모양입니다. 사회자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한 10여년 만에 교실에서 만나던 친구들을 여기서 다시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제가 주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례나 종회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부가 된 오늘 이후로의 삶은 이전까지의 삶과 다를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살려보니까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게 딱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100%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전에 결혼에 대해서 어떤 화려한 환상을 품었든 간에 사실 결혼 전의 삶과 결혼 후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두 개의 세계가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서로 온전히 독립적이었던 두 세계가 만나서 오래도록 평화롭고 행복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계와 세계의 만남이 평화롭게 이어지려면 서로가 상대의 세계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참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설레며 시작했던 이러한 두 세계의 공부가 때로는 삐걱버리고 전국에는 파국을 맞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 이 세계에 대한 인정 상대의 인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만일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세계마저도 온통 내가 차지해야겠다고 달려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략하는 쪽에 전쟁을 일으키겠죠. 말하자면 세계의 독립 전쟁이 될 겁니다. 두 세계 사이에 힘이 비슷해서 전쟁이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평생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쪽 세계는 그 세계에 예속돼서 평생을 돌아가게 살거나 아니면 그 동거관계를 끝장을 내야 되겠죠. 결국 어느 쪽이든 어떤 결과로 전쟁이 끝나든 전쟁은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그 다음 쪽 혜경원이 장악하기 위한 전쟁 거짓 생각하지 마세요. 흔히 먼저 결혼한 결혼 선배들 또는 어른들이 이런 조언을 하곤 합니다. 결혼해서 신혼 초에 웬만하면 기싸움에서 울리지 말고 승기를 장악해야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저도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 절대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런 마인드로 결혼해서 결혼생활 한 사람들 그 결혼생활 오래가는 건 못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뤄지게 말인 상대의 세계를 전쟁하려고 하는 말인은 주로 만저들이셔실래였어요. 그래서 먼저 김정혁 군에게 묻고자 합니다. 신랑 김정혁 군은 여기 아리따아부 신부인 이선아라는 세계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언제나 배려하고 형격하면서 평생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공존할 자신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씩씩합니다. 한 조금만 그래갖고는 안되겠죠? 그래서 신부 이선아 양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이선아 양은 신랑인 김정혁이라는 세계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늘 배려하고 협력하면서 평생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신부 이선아 양은 신부가 모두 자신있게 우렁차게 이해라고 맹세를 했으니 아까 성원 선언을 했듯이 하객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되어 이 어여부부 기특한 두 청년인 부부가 되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는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김정혁이 반응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려면 생각 안 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정혁이라면 이 친구 참 의리있는 친구야 친구들이 우리 전 사회보는 안 태우고 제 말이 맞죠. 우리라면 김정혁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참 기특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늘 힘들고 어렵게 꽃두 새벽부터 일하시는 부모님들을 걱정하고 늘 그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효자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진짜 좋은 하루 해주셨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되면 사실은 성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공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다들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합니다. 전학부는 좀 달랐어요. 이미 일찌감치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성실하고 권실하게 세상을 살아겠다는 결정을 벌써 내린 청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생활력 갑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늘 밝고 예의받은 성품은 그야말로 범이었습니다. 제가 정혁군을 다시 만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정혁군 모습 그대로 정말 잘 살아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리 있고 효심 깊고 생활력 강하고 늘 밝고 예의받은 청년 신랑감으로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앞에 있는 신부 이선아 양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아주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니 신혁군이 자기가 바빠서 모른다고 글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이 신부에게 초기금을 들려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런데 신혁군을 보냈다고 처음 보면서 신혁군에게도 친란대에 살았고 한 바가지는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랜 세월 30년이 넘도록 교직에 돌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을 갖다보니까 약간 신혁군을 당통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말을 잠시만 듣고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꽤 정확도 높게 판단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날 제가 이성아 양과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 이성아 양의 태도를 보면서 아 이청 난 청? 차분한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아 이청 난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면 사려 깊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정혁군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가깝기 때문에 계속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 이거 정혁이한테 참 좋은 느낌 좋은 짝이게끔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제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다면 이 아름다운 두 청년이 부부가 되어서 각자의 세계를 합해서 더 크고 멋진 신세계를 열 곳이고 더 나아가 세 개의 세 개 네 개의 세 개 다섯 개의 멋진 세계를 열 수도 있을 겁니다. 알콩달콩 열심히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이 저의 기출회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정말 알콩달콩 열심히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노래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주회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야 저와 이렇게 거의 축하를 부르기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고 어렸을 때부터 봤던 선화는 참 말발렁니다. 그런 내용인데 전혀 열 만화가 서울까지 진중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살았어요. 외국 도 Mang 진중해 공기 롤 독일 롤 민기 참 도망가 기사 성 slowly 기도 물 이리 그날 이후 지금이 밥까지 나라나 내가 줄 수 없네 우리의 슬픔과 슬픔을 발전하게 가슴이 밝아주는 너에게 세상 하나의 또한 사랑을 위해 안 만들어주는 너에게 너무 사랑해 사랑이 될 줄 알았어 미쳐받는게 말해 안 만들어주는 너에게 나에게 미해지는 너에게 사랑해 그대가 그대의 이유에도 미쳐받는게 말해 그대처럼 미쳐받는게 말해 미쳐받는게 말해 기다려준 너에게 미쳐받는게 말해 미쳐받는게 말해 무천에 도ّ 믿기 그대가 흔들린 대로 그대가 저를 떼고 그대처럼 우리 얼마나 힘들었을까 신한테도 말도 가슴을 감상조사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 다음에 우리 처음 만난 그 다음에 그대가 흔들린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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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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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들께서는 신나신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그리스도 빛내주세요 어둠 속에서 찾은 것 처럼 세상 속에서 너만 빛나는 내 내 맘을 전부 가줄게 우리 사랑의 원인의 원인 우리 사랑의 사랑의 축복을 위하여 사랑해 그대 사랑해 그냥 너희들이 사랑해 사랑해 그대 사랑해 그냥 너희들이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사랑 그대 사랑 그대를 사랑해 사랑해 그대 사랑해 사랑해 그대 사랑해 아멘 아멘